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온라인 거래 비중이 늘고 가격 검색으로 물건을 찾는 소비자가 늘다 보니 소비자를 속이는 방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봤습니다. 인터넷에 에어컨을 검색해봤습니다. 단연 눈에 띄는 최저가 제품들. 에어컨 가격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싼 4만 원대, 5만 원대 제품이 있습니다. 정말인지 해당 업체에 직접 전화해 에어컨 설치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5만 2천억은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금 그 금액으로 보시면 안 되고, 실내기랑 실외기하면 65만 원의 기본 설치 비용이 12만 원 별도예요. 그러면 77만 원이 최소... 에어컨 가격도 사이트보다 13배나 비싸고 포함돼 있다던 기본 설치 비용도 별도입니다. 미끼 제품을 올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다크 패턴의 일종입니다. 이 밖에도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거나 무료 이벤트를 연 뒤 현장에서 추가 금액을 내도록 하는 등 눈속임 방식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이것도 마케팅 전략이라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들은 속임수에 당했다며 난색을 표합니다. 그냥 마케팅 이런 건가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저희 광고 맡겨놓은 거예요. 비싸다고 안 사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 속여서 팔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기만 좀 그만했으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다크 패턴을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 규정이 마련돼 있긴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사각지대로 불리는 영역이 한 20% 정도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속을 수밖에 없게 설계된 다크 패턴. 얼마나 심각한지는 통계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국내 100개 전자상거래 앱 중 97개에서 다크 패턴이 발견됐습니다. 다크 패턴에 당했다는 소비자 피해 경험도 흔합니다. 일부 유형은 10명 중 9명이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요. 다크 패턴 관련 민원도 지난 5년간 총 188건 꾸준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큰 만큼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다크 패턴을 규제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규제 대상의 범주나 유형에 대한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소비자들이 눈뜨고 속는 일은 없도록 하루빨리 보호 방안이 마련돼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기자 M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